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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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골드 배치잖아 원래 배치 골드로 봤어 나 덤보다 근데 지금 실버방어전이라는 게 문제지 근데 나 실버도 몇번 떨어졌었어 생각해보면 지금 비슷해 늘 먹던 맛이긴 해 아직은 나 아직 20편밖에 안했어요 아직 준배치야 7승 13패 아직 준배치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요 굴복하지 않아요 저는 나 대포 놓쳤잖아 리신아 너 때문에 핑 때문에 나 핑 공격 당했어 좋았다 근데 아까 칼리 들어올 때 W를 너무 빨리 썼다 들어온 다음에 썼어야 된대 그치 12편 4편 5편 2편 4편 5편 5편 그러니까.. 아 뭐 쉬다 와도 마크하다 와도 요정도 저 친구를 또 롤러 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정도라고? 핵섭하다 섭섭해 오 나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나 왜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나 백수 왜 이렇게 잘하는데 아 나 첫판이 폼이 좋은 날에는 걔는 겁나 잘 되던데 아 나 공을 너무 안일하게 썼다 대충 써서 뭔가 맞을 거 같아가지고 대충 써버렸네 마크 롤러 냈습니다 마크.. 뭔가 내 Q가 항상 아쉬워 아칼리가 잘 피하는 건지 내가 못 쓰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릴리아 입장에서도 좋겠긴 하다 라인 다지네 쟤네는? 쟤네 뭐 어디 하나 이기는 라인이 없어 미드 주도권 하루 종일 없지 바텀 주도권 없지 탑 주도권 없지 제왕이긴 하네 이 팀이 나 왜 잘해? 나 진짜 왜 잘해? 근데 이거 쟤네 뒷라인이 너무 궁 쓰기에 맛있긴 했어 너무 궁 맛있는 조합이라 내가 백스 항공이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임마 뭐야 나 19킬이야 아니 무슨 킬 미션 걸린 것도 아니고 뭐야 퍼펙트? 19킬 퍼펙트? 아니 퍼펙트가 더 신기해 나는 킬 보다 킬은 이렇게도 많이 먹어 봤지 근데 퍼펙트를 못하지 낯선대? 나도 내 자신이 낯설다 너무 잘해 버리니까 20킬 달성 우와 진짜 개 세다 백스 아니 백스 왜 이렇게 잘해 나 아 나 올라가야겠다 이거 나 미안한데? 이 골드실버들한테 기소 빼라는 제약? 시원하게 킬 미션 확인했습니다 아까 했던 백스 느낌을 기억해야 돼 아까 했던 백스 그대로만 하면 21킬 퍼펙트 그때 그 감각 상대 조합 물몸 조합 킬 다운 미션이다 집중해라 보여줄게 스킬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서? 영혼이 없었다고 한다 아쉽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 아쉽고요 아쉽고 저도 못 도와줘 억울해 정글 차이 억울해 정글 차이 아.. 준네 할만 안 나네.. 아아! 준네 할만 안 나네! 아 왜 한택씩 남냐고.. 이게 다 미드.. 아니 정글이 안 와서 그래 정글 차이 때문에 미드가.. 햄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.. 다 내 건데.. 나 우울해.. 아 나 우울해! 아 나 언제 양보해주냐 킬 진짜! 하루 종일 끌어들임만 하고 난 언제 킬 먹여줘? 아 이게 뭐야! 아니 킬 당 미션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! 드디어 킬! 아 그렇게 킬 쳐먹여놨더니 지네 마탐은 또 난 킬 못 먹는데.. 또 난 킬 못 먹는데.. 또 난 킬 못 먹는데.. 이건 진짜 억울한 거 아니냐.. 먹을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.. 전혀 끔찐 안 나갔는데.. 전혀 끔찐 안 나갔는데.. 아.. 나도 킬 줘! 제발.. 나도 킬 줘! 제발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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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슬퍼 아 존나 서러워 내가 진짜 우리팀 다 살렸다니까 13옷이야 와 그 와중에 또 투패가 처먹을라고 했어 다섯 나만 나만 나도 공짜로 킬 좀 먹어보자 이렇게 아쉽게 끝낼거는 너무 슬프고 아쉽지 않니? 너무 슬프고 아쉽지 아냐고 나만 슬프구나 나만 슬펐네 별풍선 1,50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진짜 너무 눈물 없이 말을 못한다니까 눈물 없이 말을 못한다니까 와 나 백스 승률이 100% 오늘 두판이어도 100%잖아 KDA도 10이야 10 10 다섯 롱